나 가보자 조심이네 미끄럽 미끄럽다 나 오랜만이야 영더 영더 엄마 어버이날이라서 고맙습니다 응 돈 봐라 나도 돈 봐라 응 감사합니다 닮았다 이쁘다 예쁘지? 이들과 가 이게 계속 엄마 갖고 있길래 한 개 둘 사갖고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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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걱정하는거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를 허락해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게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에도 형교 명교 성교를 이렇게 새아들을 보고 주신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무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가앉아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높이 앉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식탁을 보고 주시길 가 우리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여어 собствен 요리한건ths 하고 사방 돌아가면서 간다 간다 아들 보은 해봐 정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날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에게도 나날이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더 천구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가져갈까요? 조그만지? 가져와가지고 두 개가서 안되라 감사합니다. 고감들이 안 잡았어요. 엄마가, 엄마가 응? 조금만 하고 이거 줘. 금방 x2 싸박싸박, 긴장해, 짤려, 금방 째내줘다. 그래, 그래. 진짜. 알았어. 샤오, 연어, 엄마. 애운하지, 엄마. 시원해, 시원해, 봐. 그러니까, 그래, 한숨 자면 돼, 시원하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응. 그냥 그런다고? 응, 알았어. 끝 같아. 응. 잘한다, 잘한다. 요즘에밤에는 좀 잘 자나가요? 응. 너무 잘 자야지. 저는 다음ink도 머rus치고, 계속 자야해. 저거 다 깨졌다. 응 알았어 하고 잤지. 응 응 응. 저거 다 깨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응 알았어 엄마 하고 그냥 잤지. 밤에 잘 주무시고 밥 잘 드시고 변달보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건강해. 식사 잘 하시고 이제 요 소파라든지 침자 앉아서 다리 요렇게 하는 거야 다리. 다리 운동 끝나가지고. 그러면 뭐 요 소파야? 다리 운동 끝나서. 그래. 저 정도만 해도. 장모님 연세. 눈 밟고 귀 밟기가 쉽지 않는데. 응 응. 아버지야. 더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해요. 지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검사해 보고. 검사하면 뭐 이렇게 하더라고. 물짓이 없어. 저게. 한 달에 오는 놀이다. 또 놀고 있는 놀이다. 전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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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목 아프겠는데? 왜냐면 저기서 조각을 해봤는데 요즘 피지 잡으려면 안 돼야 돼 아니, 왜냐면 이런 거 엄마가 다리 힘이 없으니까 열을 들어, 빵! 스카프를 엄마가 바울을 좀 보인 필요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까? 어떤 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엄마가 해봐 됐어 됐지? 응 된다고? 그치 응 아, 좀 내려놔 응 센터에 친구들 좀 있습니까? 센터에 친구들 네 없어요? 남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가서 혼자만 있으면 심심하겠는데 그래도 같이 조곤조곤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조곤조곤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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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일 이제 내일 먹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먹겠습니다 내일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여행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되면 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시간도 우리의 장들 식탁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하옵니다. 이제 나도 불을 먹게 되네 내가 싫어 좀 해가지고 싫어 좀 해 다 오는 줄 알았어 다 오는 줄 알았어 누구야? 다 왔잖아 다 왔잖아 집에 온 거잖아 집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어제 형교하고 성교 봐서 그래서 가들도 찾는 거야 엄마 응 안 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녁에 올라갑니다 한주일 동안 목적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환불이 소원합니다 그럼 밥이 잘 나가서 살아남자 죽는 줄 안 하고 봉헌자 둘이 왔다가 언니 안 자 먹어봐 엄마 아버지도 반찬이 여러 가지 잘 안 먹네 엄마 밥 이렇게 먹으면 해도 아버지 숙제가 하나 훨씬 줄어드네 평소에도 엄마가 요리를 밥을 잘 먹으면 아버지가 엄마 밥 먹이는데 시간이 좀 그럴 땐 그래서 입에 넣어주시면 엄마가 알아서 먹으니까 그 전에 수건을 딱 깨가지고 해봐야 내가 저는 딱 먹어야 되는데 꼭 딱딱해 해가지고 내가 한 번만 도와줄게 이때까지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못 도와줬어 엄마가 품질을 요렇게 정리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긴장은 좀 안 해도 되는데 따라해 나는 뭐 편하지 뭐 호를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자꾸를 하면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사시라고 힘들어도 힘들어 아니 아니 빙빙빙빙 자 엄마가 그럼 됐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 오늘은 딱 스톱 아무 누가 먹겠나 누가 안 먹으면 이제 삐려지지 아깝잖아 아깝다 엄마처럼 알뜰한 사람 아깝다 아깝잖아 나 이거 한다고 애 먹었는데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응 고마워 엄마 아이고 고마워 밥을 또 먹어야 되는데 없지 네 단독 응 지금 그한테 짤 때 나 전을 좀 해 줘 그냥 전을 좀 먹여 이거 이후로 자고 방금 먹으면 응 바로 이 만큼 먹는 양이 응 응 요거를 먹으면 밥 이거 안 먹어도 된단다 요거 엄마 그러면 다 먹어 응 그럼 밥 이거 안 먹어도 된다 맛있어 잘 해야 돼요 응 ilever 자 엄마 이거 넣고 들고만 이따 이따 눈 시력 좋고 귀 밝고 안경인데 좋는데 한 번 벗었을 테고 안 되겠는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성경이 볼 때는 똑똑히 깨끗한 것 같은데 지금도 성경이 봐도 봐도 껴야겠지 이제 몸은 발을 띄어서 당분이 본다고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이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장원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만 이곳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장애인들은 장원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된 흐른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안 빠지고 오라고? 그래 응 알았어 안 빠지고 매주 올게 엄마도 잘 지내? 응 잘 듣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아버지가 힘들지. 엄마가 좀 많이 도와줘.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처럼. 엄마 잘 지내?